저는 이번 앤터로지 앨범 프루프에 페르소나와 스테이가 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소나라는 노래가 나는 누구인가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데뷔부터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그런 생각을 아무래도 지금도 그렇고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나라는 페르소나 안에 인간 김남준도 있고 가족 친구로서의 김남준도 있고 그냥 음악을 만드는 RM도 있고 자아들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되고 뭐가 진짜 난가 싶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 제가 고민하는 모습들이 전부 제 자신이더라고요. 그럼에도 제가 누군지에 관계없이 항상 제 옆에 스테이해준 멤버들 또 아미 여러분들이 제 프루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